자, 이렇게 해서 R&P이터 완성입니다. 자, 순정엽 씨 거를 먼저 먹어보는 게 나을까요? 제 거 한번 먼저 먹어보죠. 맛있을 것 같은데. 먹어보겠습니다. 총공기인데요? 맛있어,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럭셔리 아르비 피자 완성.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 목요일. 같이 해볼까요?